너랑 나는 꼭 쌍둥이만 해 너, 너만은 올 거냐? 건우형 마음이겠죠 첫사랑이잖아요 맞구나! 나야, 네 쌍둥이 제가 가게 팔려고 딱 찍어둔 사람도 있거든 완전 싸게 줄게 그래서 나 피해하신 거구나 네 식당 팔라고 어떻게 지금 살아있지? 못든 얼마나 귀한 건 내 두 개 살다 그래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제부터 좀 막 좀 살지 말고 잘 좀 살아봐 미치지 드디어 그녀가 맨드렁 또또 새로 오긴 오는구나 날씨였습니다.